아내도 한 것도 아니고 약도 바로 챙겨 먹었잖아, 그치? 오빠! 나 그럼 수술해야 되니까 오빠가 돈 좀 주세요 집 났어? 난 18이고 주여 난 집 낳은 지 4년 어? 18세짓 수술할라구 못달라구 돈 필요해 너희들은 진짜 많이 넣는걸 너희들 사장만 찍자 최고의 선물을 줄까? 힘들어? 앞으로 타임 내라 너 그게 쉬운건줄 알아? 이상은 불법이고, 모자도 필요하고 그 보호자 오빠가 해주면 되잖아요 너 시발 그게 쉬운건줄 알아? 왜 화를 내지? 저희도 물엿이 들어왔어? 아, 그래야, 아니 저희도 물엿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도 물엿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도 물엿을 마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워야 되잖아요? ㅅㅂ! 내가 그 한 번만... 이거 죽여!